충남도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20배 많은 100억 원을 출자합니다. 도는 천안, 충남 창업 마루나비에서 열린 투자유치대회에서 벤처투자와 기술혁신의 중심 충남 비전을 선포하고 출자를 통해 혁신산업과 탄소중립, 모빌리티와 초기창업펀드 등 1,000억 원 규모 4개 펀드를 정책금융과 연계해 조성하기로 했습니다. 충남은 국내 지역 내 총생산의 6%를 차지하지만 벤처투자금 유치 비중은 2%, 벤처기업 수는 전국의 3.3%에 불과해 투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.